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어제 17일 밤 10시에 방송된 뽕숭아학당의 43회 방송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어제 방송 보셨나요? 어제 방송도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의 진선미의 메이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바꿔 부르기가 너무 멋졌습니다. 이들은 역시 가창력이 뛰어난 미스터트롯의 진선미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 무대인데요. 어제 방송은 이 친구라는 주제로 트롯맨들의 단합력을 확인해 주는 특별수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방송의 시청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청률 이야기를 하면 왜 자꾸 시청률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재미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자꾸 시청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스터트롯의 열기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 열기가 더 확산되고 있나 줄어들고 있느냐. 미스터트롯의 열기를 대변해 주는 게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청률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은 제가 직전 영상에서 위기의 뽕숭아학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뽕숭아학당이 시청률 한자리의 룹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전주에 10%의 시청률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제 방송이 이 한자리 시청률 룹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학교 탈출 미션 뽕숭아학당의 분당 최고 시청률이 11.6%를 찍었는데요. 평균 시청률은 이렇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10.3%를 기록한 거예요. 분당 최고는 11.6%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뽕숭아학당의 시청률이 전주에 10%고 그 전주가 10.9% 그 전 전주가 10.4%인데요. 어제 방송은 10.3%로 전주보다 0.3%포인트가 올라가서 다행히 조금 올라갔습니다. 조금 이게 어제 방송이었는데 다행입니다. 위기에서는 위기를 벗어났다 탈출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한자리로 떨어지지는 않은 것이 위기에 뽕숭아학당이 좀 위기로부터는 좀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제 방송인데 어제 방송은 이제 그 학교 탈출 미션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롯맨들이 추리의 방, 그리고 음악의 방, 댄스의 방, 쟁반 노래 방 등을 통과하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 시청자들에게 아주 기쁜 웃음을 던져줬는데요. 어제 방송의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역시 기대했던 부분도 이겁니다. 자, 미스터 트롯의 진의 이명웅이 부르는 진또배기는 과연 어떤 맛일까? 아, 그런데 역시, 역시입니다. 이명웅은 역시 뛰어난 가창력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탄탄한 실력을 갖춘 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이 이미 잘 불렀던 곡을 부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새로운 맛을 내기가 어려운데, 또 어제 이명웅은 또 이명웅의 진또배기 맛을 낸 거예요. 대단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바꿔부르기 노래는 미스터 트롯의 진선미의 메이드 곡이라고 미스터 트롯 경연 중에서 가장 멋진 임팩트가 있던 무대의 노래를 바꿔부르는 거거든요. 진또배기 그러면 2차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영탁은 보랏빛 엽서를 불렀습니다. 이명웅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드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랏빛 엽서를 너무 멋지게 불렀고요. 2차는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을 불렀는데, 또 2차는 부르니까 2차는 맛이 납니다. 이게 미스터 트롯의 진선미의 능력, 노래의 실력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음악의 방에서의 탈출 미션인데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제 이명웅의 진또배기는 또 새로운 맛을 보여줬습니다. 100점을 향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히어로가 부르는 진또배기. 어천 마을 어기에 서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다른 맛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이명웅 팬 영웅시대 여러분들은, 너무 기분 좋은 무대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죄송합니다. 아니, 어제 너무 멋지게 노래를 불러서. 아, 이명웅이 부르면 또 이명웅의 맛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존노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존노경 복세편살 60% 한 박스를 시중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는데요. 32% 할인해서 19만 8천원에 공급해 드립니다. 복세편살을 구입을 원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뉴스장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도와드리는데요. 복세편살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보이시는 카카오톡 이모토큰이죠. 영웅티콘을 선물로 드리는가 하면 이명웅의 사진이 담긴 스팽클 쿠션을 포함해서 4종의 사은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명웅의 영웅티콘과 스팽클 쿠션을 선물로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랏빛 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영탁의 보랏빛 엽서도 영탁의 맛이 났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명웅이 너무 좋아합니다. 영탁의 보랏빛 엽서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요. 이찬원의 막걸리 한 잔 이것도 제가 좀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 멋진 무대를 또 다른 맛으로 또 색다른 맛으로 이렇게 미스터트롯의 진선미가 노래 바꿔 부르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흥분했나요? 함께 저도 따라 부르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이렇게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릅니다. 알턴일을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노래 바꿔 부르기가 어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뽕숭아 학당의 시청률은 아주 조금 0.3%포인트가 올랐는데요. 위기를 벗어나기는 했는데 완전히 탈출했다 하기는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뽕숭아 학당이 시청률 한 자리를 찍은 것은 20일에 딱 한 번뿐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작진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롯맨들 출연진도 보강을 했는데 여기서 한 자리로 떨어지는 것은 뽕숭아 학당의 망신이자 미스터트롯의 자존심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뽕숭아 학당도 트롯맨들도 그리고 TV조선도 뽕숭아 학당의 팬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 자리로 떨어지는 시청률 한 자리에 늪에 빠지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어제 방송된 뽕숭아 학당 43회 방송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